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핫라인이라는 말에 눈에 뜨는데 일단 먼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 약속 세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7시간 정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왔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과 공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쳐서 다 확인을 해보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위협을 비롯해서 동북아에서 이른바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라고 하는 북방 삼각의 동맹들이 그것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옹호할 정도의 국제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북중래 삼각 협력에 대비해서 신냉전의 동북아 질서에 대응하는 우리 한미일의 국가난 협력, 이걸 제도화시켰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핵 문제가 당연히 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포항한 대북 공조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유협이 있으면 한미일이 즉각적으로 한라인을 동원해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 핵 문제나 대북 정책, 특유와 관련해서는 저 명시된 합의문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미일의 합의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바로 경제 안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자역학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5G, 6G 해가지고 이런 등등의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똘똘 뭉쳐서 경제 안보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저는 수준 높은 차원을 달리하는 과거와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합의라고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한미일 동맹관계, 준동맹관계 그렇게 되면 유사시에 한반도의 전쟁이 발생한다거나 일본이 어떤 전쟁의 파고에 휩싸였을 때 양국 간의 군대가 서로 자연적으로 개입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야당에서 그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그런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준동맹이라는 표현은 우리 국제정책에서 쓰이는 용어는 전혀 아닙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그냥 또 협력은 협력인 것이죠. 그런데 동맹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토 같은 집단 방위 체제 같은 동맹이 있고 우리 한미동맹 같은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동맹인데 이번에 한미일의 협의나 합의의 제도화는 동맹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영내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 공동으로 논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수준에서 지금 제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전제를 다룬 게 뭐냐 하면 공동으로 협의하고 대응한다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각국의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준동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마치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오고 대만의 협의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마치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것처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저는 우려라고 생각하고 물론 야당에서 그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 정부 쪽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한미일, 북중로 이 신냉전 체제가 너무 고착된다거나 또는 불똥이 잘못 튀어서 혹시 한반도에 위협으로 번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가 올해는 미국 캠프 대입이 됐었지만 내년에는 한국에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내년 4월 총선이 있고 미국 대선도 11월에 있는데 그럼 그 중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어제 캠프 대입에 대해서 3국 공동 기자회견 답변을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3국 정상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한 정도는 물 밑에서 일단 좀 의사교환이 있지 않았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일본에 바로 가서 하기에는 우리 한국 정부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하는 것이 3국 다 양해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시기는 4월에는 우리 총선이 있고요.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또 내년 4월에 총선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여소야 돼가 될지 여대야소가 될지 또 결과에 따라서는 이 합의된 내용이 어떻게 힘을 받고 동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총선 전으로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잘 외교안부의 성과를 해서 총선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송선 전과 총선 후를 나누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모색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